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라민 씨, 한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는 한국어 어휘 앱을 설치해 놓고 심심할 때마다 공부해요. 그걸로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와, 좋은 방법이에요. 꼭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아나이스 씨도 필요하면 무슨 앱인지 알려줄게요. 고마워요.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바로 해볼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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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